세종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를 앞둔 사전 점검에서 오물등과 함께 여러 하자가 발견됐다는 대전의 미시 보도와 관련해 세종시가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는 시공사와 협의해 오는 31일로 예정된 입주 예정일 이전에 사전 점검을 다시 진행하고, 또다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호소 조치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주 예정자를 위해 아파트 임시 혹은 부분 사용허가 등 대안을 마련하고,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사이 중재 역할도 맡겠다고 덧붙였습니다.